다섯번째 그림 그렸어요 이 꽃 이름을 맞춰주세요 물감이 마른 다음에 그려야되는데 성질이 급한 저는 그렇습니다 수골 마당에 흔하게 피어있는 꽃인데요 무슨 꽃인지 맞춰보세요 음 얘는 그냥 풋꽃이냐 남꽃이냐 남꽃 비슷하게 그냥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어느 분이 보라색 꽃을 그려보라고 해서 보라색 꽃을 그렸습니다 이는 무슨 꽃일까요 아 다섯번째 꽃 완성 네번째 꽃 얘네들은 세번째 네번째 붙일 데가 없어 그냥 벽에 일단 걸었어요 벽에다가 줄줄이 첫번째 그림 티비 위에다가 티비 위에다가 달았답니다 주말 오후 그림 그리면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해피한 주말 되세요